비가 내리면서 날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.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최고 6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.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도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.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.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.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.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. 한 해 기온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내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.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기온은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. 해남의 현재 기온 1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순천의 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면서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뚜렷한 추위는 없는 가운데 다가오는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